안녕하세요 통통포아입니다. 통통한 통통아저씨 오늘은 우리 딸이 수원에서 부대찌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부대찌개에다가 숯두나물하고 냉동실에서 또 굴러다니는 동태천 생선가스 그걸 넣고 말해서 끄냈습니다. 오늘 술은 수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 날씨 오늘 지금 추워졌네요 맛있는 총갈빛지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사실은 오늘부터는 제가 저녁에도 운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계속 한시간 넓게 운동하고 있는데 거절을 너무 좋아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운동하기도 싫더라 그래서 오늘은 소주로 마늘 좀 풀어볼까 이건 냉동실에 한토막 돌아다니는 생선가스 제가 전작나물파 제가 전작나물파 이건 통태작아야 이건 우리 아침에 만든 무생채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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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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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가 태어나면서 고추를 주고 갔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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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